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다. 티벳 사람들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홍빠에게 머리가 너무 빠져서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속아서 너무나 걱정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막걸리 비법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막걸리입니다. 한 병은 소간이 보이지 않는 막걸리입니다. 또 하나는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이 보이는 막걸리입니다. 이런 막걸리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바로 마시죠? 막걸리가 아닌 샴푸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이런 샴푸병입니다. 맨 아래 뭐가 있죠? 막걸리처럼 막걸리 찌꺼기가 있듯이 샴푸에 정말 좋은 성분만 밑으로 가라앉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산 샴푸가 좋은 성분들은 섞이지 않고 아래 가라앉아서 몇 번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다 사라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았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막걸리에는 흔들어서 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샴푸병에는 어느 곳에도 흔들어서 사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한국에서 좋다는 샴푸 아니 미국에서도 일반 마켓에서 팔리는 샴푸들은 대부분 이렇게 불투명합니다. 왜?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네. 다 유명한 샴푸 통들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마티에 들려서 촬영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샴푸를 뉴욕 홍바가 샴푸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용물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태양에 노출되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홍바가 소개한 홍삼진액 샴푸 그냥 투명한 병일까요? 투명하지 않아 보인다고요? 이것은 반쯤 썼을 때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썼을 때의 모양입니다. 처음에 들어있는 그 색깔이나 반쯤 썼을 때의 모양이나 다 썼을 때의 모양 그대로 아내가 환하게 들여다보입니다. 아내가 보여준다는 것은 나를 확실하게 내부까지 옷 벗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거짓이 없고 그만큼 솔직할 수 있고 효능이나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뉴욕 홍바가 소개한 홍삼진액 탈모방지 샴푸 감히 제가 세계 1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홍삼진액 샴푸를 소개한 것이 딱 6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인원지 9년이 지났는데 한국 방송을 보면서 새롭게 느낀 사실이 한국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하는구나. 유명 연예인이 광고를 해줘야 사는구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약품이나 식물이나 음식이나 처치를 처방을 받은 사람 요법을 가지고 치료받은 그런 사람들이 광고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더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광고할 때 더 자신감 있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뉴욕 홍바도 제가 사용해본 중에서 4, 5년 동안 겪었던 탈모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던 샴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6개월 전에 소개해드렸었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요즘 탈모방지에 좋다고 많이 팔리고 있는 이 색깔과 비슷한 샴푸, 그 샴푸를 광고하는 그 운동선수는 연봉이 1년에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한 100억이 넘는 연봉의 선수를 광고 모델로 세울 때는 얼만큼을 줘야 될까요? 샴푸 한 병 한 병을 팔아서 얼마, 몇 병을 팔아야지만 그 사람에게 대한 광고비를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광고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하느니 차라리 제품에 더 투자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가 되었습니다. 한국분들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홍삼진액 샴푸 어떤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뉴욕홍바가 이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것이 다입니다. 홍바가 소개한 홍삼진액 샴푸 처음과 끝이 똑같이 투명하게 색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거품 입자가 아주 미세한 입자입니다. 입자가 작아야지 피부 깁수까지 침투해서 모근까지, 두피까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가 크다면 두피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 끝에서 머리카락만 씻겨주는 세정제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정제 역할만 해줘서는 머리 빠지는 것을 방지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머리카락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계속 다시 자라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 자라나면 뭐합니까? 지금 잘나면 그 순간은 연구 같아 보이지만 얼마 오면 다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샴푸를 써서 이러한 저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나이로 인해서 빠져버린다면 거기는 며칠의 연구가 아니라 영원히 속할 머리 없는 머리, 대머리가 되고 맙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에만 투자를 합니까? 머리카락을 위한 샴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와 모발과 모근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샴푸를 사용해야 하지만 머리 빠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샴푸를 홍삼진약 샴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을 알 것입니다. 하수구의 찌꺼기가 예전에 비해서 아주 적을 것입니다. 물대라고 하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청소해야 했다면 요즘은 이 샴푸를 사용한 이후에는 아마 한 달 한 달 반 만에 청소해도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홍삼진약 샴푸에는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에 있는 물대에 깎이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에 나는 염증을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뾰록지 같은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가려움 같은 것이 없어지는 효과인 것입니다. 이 홍삼진약 샴푸는 정말 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도 됩니다. 조금만 콩알만큼만 사용해도 풍성하게 거품 충분히 나고 그 거품이 여러분들의 두피 깊숙이까지 작용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주면 매일같이 머리 감을 때마다 걱정했던 탈모가 눈에 띄게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홍삼진약 샴푸 made in USA 미국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 신토부리가 좋다고 한국에서 나오는 제품들 좋다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대머리 민족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신토부리 한국에서 나는 물 음식만 먹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콜라 사이다 치즈 버터 온갖 외국 음식들 먹고 있고 심지어는 미세먼지 중국에서 말하온 미세먼지 모든 것이 외국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머리에 좋다는 성분만으로서는 여러분들의 탈모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좋다는 탈모방지 성분을 이용하여야지만 여러분들의 탈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욕홍바가 탈모방지 샴푸와 홍삼진액 샴푸와 탈모방지 트리트먼트를 여러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더니 이것만 사용하면 머리가 많이 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탈모방지 샴푸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을 홍삼진액 샴푸나 탈모방지 트리트먼트는 탈모방지용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사망률을 줄인다고 해서 출생률이 늘어나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는 머리를 줄여준다고 해서 나오는 머리까지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새로운 머리가 계속 나와야지 튼튼해지고 나오는 머리가 잘 자라도록 해줘야지만 머릿결이 굵어지고 계속해서 풍성한 머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발촉진 세럼입니다. 100% 한방 모발촉진 세럼과 비오틴과 미녹시딜 3%가 들어있는 이러한 M세럼을 같이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지금 머리가 가늘어지고 빠지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지는 것을 우선은 줄어들게 해야 되죠. 홍삼진액 샴푸와 탈모방지 트리트먼트로 먼저 시작을 하셔서 빠지는 머리를 좀 줄여주고 계속해서 새로운 머리를 잘 나도록 모발촉진 세럼을 좀 이용하고 그러한 새로 나오는 머리가 잘 나오도록 더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두피클렌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3위일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는 항상 건강하고 풍성하고 윤기나고 예쁘게 언제까지 보존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뉴욕홍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